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수술 등에 뼈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다보니깐 또는 얼굴에 비율을 잘 본다고 알려져서 그런지 윤곽수술을 앞두신 분들의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얼굴 양악수술 혹은 긴턱수술이나 윤곽삼종수술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문의주신 분의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얼굴이 긴 편인데 중안면부가 길고 턱이 좀 작은 편이고요 옆에서 보면 심한 사각턱은 아닌데 귀밑각이 좀 나와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병원 상담을 갔더니 양악을 하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광대 사각턱이랑 턱 끝에 윤곽삼종수술을 해서 얼굴 길이를 줄이자고 하고요 발치교정은 10년 전에 이미 한 상태고요 교합은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 이후 얼굴이 더 길어진 듯합니다 실제로 보면 얼굴이 크거나 긴 편은 아닌데 사진 찍으면 엄청 크게 나오는 사진발 안받는 얼굴이에요 긴 얼굴 양악수술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긴턱수술이나 윤곽삼종수술로도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여기저기 뒤적이고 무엇을 해야 이뻐질지 고민녀가 두서없이 댓글 남겨봤습니다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얼굴을 진단함에 있어서 막연히 길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얼굴 상 중 하 중에 우선 어느 부분이 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길면 그 어느 부분이 긴 거에 따른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긴 얼굴의 세 가지 타입은 1번 상안면부 이마가 길 경우 2번 중안면부가 길 경우 3번 하안면부가 긴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왼편과 같이 이마가 긴 얼굴인 경우에는 헤어라인 이마 축소가 적당하며 중간 사진에서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 중안부가 긴 얼굴에는 중안부 축소 수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이 긴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하안면부가 긴 얼굴 중에서도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초록색 화살표 부분인 인중이 긴 얼굴인 경우에는 인중 축소 수술이 필요하겠고 오른쪽과 같이 인중은 짧으면서 입술 아래쪽에 턱 길이가 긴 경우에는 긴 얼굴 양악 수술이 적응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긴 얼굴 양악 수술은 이렇게 주걱턱 얼굴에 적응증이 되는 수술인데 약 10여 년 전부터 연예인들의 양악 수술 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인지 긴 얼굴 하면 양악 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사례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가 긴 얼굴인데 만약 이러한 얼굴형에서 긴 얼굴 양악 수술이나 사각턱 돌려깎기, 턱 끝 축소, 긴 턱 축소 뭐 이런 수술을 해서 입술 아래쪽에 뼈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술 위쪽에 인중, 코 길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보여서 중안부는 더 길어지고 아래턱은 더 작아지는 빗살무늬형 토기 얼굴 또는 강남성계 얼굴 삐약이 얼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얼굴 비율의 중요성은 양악 수술이나 뭐 광대뼈, 사각턱, 긴 턱 수술을 해서 이렇게 돌려깎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얼굴의 외곽선을 만지는 수술과 더불어 눈, 코, 입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여기 두 분의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비율로만 보자면 1대 1.5 비율로 갸름한 얼굴형에 드는 얼굴입니다 이러한 얼굴 외곽선을 제가 호빵이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외곽선 안에 눈, 코, 입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안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 여성은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길면서 눈썹도 눈에 붙어 있어서 중안면이 굉장히 길게 보이게 있는 얼굴이고요 오른쪽 여성은 눈썹이 높고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이 얼굴 외곽선 길이 비율로만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이 다들 갸름한 얼굴입니다만 왼쪽의 얼굴은 굉장히 긴 얼굴, 말상형 얼굴로 느껴지게 되고 오른쪽은 전혀 길어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 이러한 삼각존의 위치에 따른 얼굴형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단두형 얼굴을 장두형 얼굴로 만들게 됨으로써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